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. 대구전집 청공사 해운보살 이에요.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죠.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좋은 날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띠별로 몇 달간 한 6, 7, 8월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하신 점 얘기해 볼까 해요. 지금 6월달로 이렇게 보면 첫째가 이제 금전, 그 다음에 이성 간의 문제, 다툼, 이별, 또 안 그러면 거래를 한다든지 또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6월달에는 조금 많이 일어나요. 그런데 보통 그러면 또 나이로 궁금하실 거잖아요. 25세 지띠 같은 경우에는 젊다 보니까 또 이성 문제 이성 문제로 인한 다툼이라든가 이별.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긴 사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점사를 보고 이러면 물론 현실적이니까 금전적으로의 뭐 이런 것도 많지만. 철이 25살 같지 않게 굉장히 속이 깊은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가벼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돈에 대한 이런 거 근데 또 이성 문제도 조금 신중하게 이성 문제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37살 같으면은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. 지금 또 금전 또 부부간의 문제 이성 문제 이런 쪽으로 또 좀 시끄러울 수 있고요. 49세 9살 임자생이죠. 임자생 지티생은 소송권이라든가 남 보증수 문제 과거에 내가 했던 돈으로 연결된 숨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61살 경자생이죠. 경자생은 뭐 좀 이별 다툼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세 들어서 73세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죠. 아무래도.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가족으로 보면은 지티생들이 이제 가족 간의 다툼이라든가 불화 이런 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. 7월 달에 또 25살짜리를 보면은 그래서 가족 간의 뭐 집 안에서 부모하고 다툼이라든가 뭐 같이 잘 살다가 나 집 나갈래. 온 놈 하나 얻어 나갈래. 뭐 이런 식으로 다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신중하게 좀 시간을 더 대화로서 풀어서 좀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37세 같은 경우에는 폭로라든가 다툼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37살 같으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뭐 직장에서도 내 기반은 잡았으리라 믿어요. 그럴 때는 조금 남의 대화 속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조금 수부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임자생, 직장생활이나 보통 보면은 직장 문제가 많겠죠.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금전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이 신경으로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사람하고 다툼 이런 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. 경자생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조금 지금은 조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25살 8월달에 들어가면은 남자나 유흥이나 이런 걸 해서 돈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. 유흥으로. 그 나이에는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렇잖아요. 좀 절제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. 돈을 막 여기저기 카드 질러대고 요즘 뭐 그렇잖아요. 명품 가방 들어야 되고 그런 거는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좀 신중하게 이성 간에 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37살 직디생 8월달에는 돈이 막힐 수도 있고 금전이 막힐 수도 있어요.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잖아요. 6, 7, 8월만 봐도 37살 이 갑자생들이 보면은 소송이라든가 뭐 폭로 남한테 이렇게 뭐 뒷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다툼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욱하는 성질에 내가 답답하다 그래서 확 질러대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49살 임자생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는 일들이 힘들어져요.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질 않아요. 직장도 옮기고 싶을 거고 집도 옮기고 싶을 거고 다른 직종을 바꾸고도 싶을 거고 변화, 변동을 갖고 싶을 때는 이럴 때는 안 움직이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8월달 정도 되면은 그다음에 뭐 경자생들 같은 경우에 61살 올해 한갑이네요. 그러고 보니까 8월달 되면은 그래도 조금 답답했던 것들이 조금은 풀려간다고 보면 되겠고요. 그 뒤에 이제 쥐띠생 어르신분들은 건강이죠. 아무래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양성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젊은 친구들보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직 뭐 자가 격리도 해야 되고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건강에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올해 경자년이잖아요. 쥐띠생들은 어떻게 보면 금년에 초군을 봐도 금전에 대한 문제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. 쥐띠뿐만 아니고 그렇지만 특히나 쥐띠들이 좀 활달성이지만은 올해 들어서는 금전으로도 좀 많이 힘든 해예요. 정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즘에 시와анные brings